아 그 얘기 좋았어 방금 전에. 자기가 쉬어야지. 자기가 자꾸 타면 뒷사람들이랑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아 재미가 없대. 아 자기가 그렇다고? 아아아아아아 우와! 오씨! 여기가 보면 잘 나와 그런게 기능성인 게. 그럼 우리 하나 한번 한번 써줄까? 내 건 사고 필요한 건 남한테 얹힌다. 야 오늘 야 살살하자 거기 계단에 란 다 미끄러울까 오늘. 아 여기 지금. 형 맞어 형 계단 질러주시면. 나 뭐야. 이거 뭐냐 이거는. 뭡니까? 야 브레이크 잡으니까 미껍지. 우와 이끄운데. 우와 야 이거. 오늘 겁나 미끄럽겠다. 얘 하자가 좀 나아. 덩트같아 더 미끄러웠어. 미끄러워?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야 저번주 뭐 나는데 으 뭐 글 그립은 오히려 왔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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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치매가 박색 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야 지금 사는게 낫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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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치 열어놔야 이걸 왜 지들이 막아 막아도 우리가 먹어야지 이거 아침에 도로가 풀어놓은거 아냐?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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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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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로가 아침에 와서 줄 풀어놓은 것 같은데 왜 전 빠len 아 으 아 으 여 Jacques 기업에서 가면 드레일러 또 작살 한다 자 오늘은 이제 상급자 라인 한번 따라가 보자 아 아 아 아씨 맞어 바라 급사가 문제네 에 어 아 뭐 미끄러울 거야 또 어떻게 안 미끄러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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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아5 5 5 아 아 아 앞사람 잘 만나야 돼 실 아 으 그럼 아이고 아이고 디라 바로 들어가? 와 씨 야 저번주보다 덜 믿고 있는데 속도를 못 내겠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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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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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